신천지 건축 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산 지역 마을 주민들이 신천지 건축을 불허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족 해체를 조장하며 감금 등 비윤리,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의 실태를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천지가 일산 동구 백마로에 위치한 LG물류센터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일산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벌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성현 사무총장은 일산 일대에 신천지 건물 건립이 불허될 수 있도록 주민과 교계가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국교회 주요 정통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고양시청에 일산 동구 LG센터 부지를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